기차랑 지하철을 하루에 2번 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차 내에 배치되는 좌석의 종류는 롱시트와 크로스시트 두 종류로 나뉩니다 롱시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지하철들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크로스시트는 무궁화호 이상 열차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좌석 배치입니다 두 좌석을 비교해 보면 채택이율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벽면을 따라 롱시트를 일렬로 설치하면 좌석 수는 줄어드는 대신 유공간이 사리지고 통로 공간이 넓어져 넓어진 공간만큼 입석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 있게 됩니다 고속버스와 같이 크로스시트를 설치하면 좌석 수가 약간 늘어나는 대신 좌석과 좌석 간의 간격이 필요해 유휴 공간이 생겨나고 통로 공간은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로 좁아져 그만큼 입석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롱시트를 채택한 서울 지하철의 정확한 수치를 알아보면 좌석 수는 객차당 X2 구조로 총 54석 입석 승객 수는 객차당 300인 정도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즉 객차당 350에서 380인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현재 크로스시트를 채택한 무궁화호의 정확한 수치를 알아보면 좌석 수는 사야할 18줄 구조로 총 72석 입석 승객 수는 1. 5배수인 100인 정도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즉 객차당 170인 정도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착석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만을 따진다면 무려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장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승객은 적고 앉아서 가야할 사람이 많은 무궁화호 등의 열차는 좌석 수가 많은 크로스시트를 설치합니다 만 보통 평균적으로 30분만 이용하고 1일 600만명 가까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수용 승객 수가 많은 롱시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호선 일부 시험 차량에는 러시아워 시에는 노약자석을 제외한 전좌석을 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이 2석의 차당 수용 승객 수를 400인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일단 일부 차량에만 시험 적용한 뒤 시민의 반응이 좋으면 전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 승객 수가 엄청나다 보니 아예 의자 없는 지하철까지 등장하려는 거죠 그런데 장거리를 운행할 예정인 9호선에 들어올 차량에는 크로스시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롱시트보다 크로스시트를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경우에는 지하철에도 크로스시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승객 수가 적거나 2. 오랜 시간 운행하거나 2003년 1월 24일 초코볼님의 문제 제기에 의해 첨가된 내용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 빼먹었던 내용인데 통일호 CDC 열차라고 해서 지하철 같이 생긴 통일호가 있습니다 경의선, 경원선 등지에서 운행하는 통근형 통일호로서 쉽게 말해 대도시 주변의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출퇴근할 때 쓰는 출퇴근 전용 통일호 열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의선이나 경원선은 지하철과 그 기능이 매우 유사 안일 통일함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지하철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호 CDC 열차는 세미 크로스시트라고 해서 차내 절반은 크로스시트를 절반은 롱시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24일 문제 제기 겸하여 첨가된 내용 예전에는 버스에도 지하철과 같은 좌석이 설치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나온 적이 있죠 그런데 버스는 흔들림이 많아 위험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형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3년 1월 24일 문제 제기 겸하여 첨가된 내용 용어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용어 설명을 추가합니다 롱시트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긴 벤치형 좌석몽 플러스 시트 크로스 시트 무궁화 호나 좌석버스 등에서 볼 수 있는 좌석 통로에 대해 90도 각도로 설치되었다고 해서 크로스임 세미 크로스 시트 롱시트와 크로스 시트를 함께 설치한 경우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지식과 상 eso석버스 시트 지식의 산았어 카 Stück 한글자막 by 한효정